한다진, 이것도 이쁘지? 어. 이쁘다. 이거하고 이거 다 주세요. 보소이 기다리겠다. 빨리 가자. 보소이,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봐요. 어디로 모실까요? 달나라요! 나죠, 아헤헤! 한다진, 날 믿나? 난 널 믿는다. You have. I have. 안녕, 여기 완전 멋있다. 좋다. 호송아, 우리 다음에 또 올까? 한대국 오빠, 행인 아저씨도 같이 오면 안 돼요? 그래, 다음엔 꼭 같이 오자. 어울려 좋은 사람이라며 그거 좀 변해요 울컥 눈물 나는 추억이 자면 자, 호송아 많이 먹어. 아유, 맛있겠다. 아유, 잘 먹네. 안녕, 나 졸렸다. 아유, 우리 뽀송이가 간만에 신나게 노느라고 피곤했구나. 아, 이거 빨리 먹고 가서 쉴까? 자, 까, 까. 호송아. 뭐야 나 멀어파 털고 같아 뽀송아 어디가 아파 뽀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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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거야 그 녀석 씩씩하니까 이겨낼거야 그렇겠지 우리 뽀송이 어떡하지 우리 뽀송이 어떡해 아 저 한나연 환자 보호자 되시나요? 우리 뽀송이 어떤거에요? 많이 아픈거에요? 브레인시티에서 경막하출혈 소견이 보입니다 혈액검사에서는 혈소판 수치가 5천개로 많이 떨어졌구요 다행히 뇌출혈 양이 아주 많은게 아니라서요 지금 응급으로 수술하기보다는 일단 수혈로 혈소판 수치를 빨리 올리면서 절대 안정을 취하는게 우선입니다 죄송합니다 뇌시간 외에는 안됩니다 제가 보호자에요 뽀송이 옆에 있어줘야되요 제가 언니라고요 살려주세요 세상에 우리 둘뿐인데요 선생님 우리 뽀송이 살려주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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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